안녕하세요. 기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. 그룹 신화의 이민우가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3일, 동아일보는 이민우가 술자리에서 여성 두 명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보도했습니다.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랑 매체를 통해 이민우가 6월 29일 오전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연희에게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헛테이블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면서 이민우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보도에 따르면 이민우는 여성 두 명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술자리가 끝난 뒤 오전 6시 44분쯤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. 이후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에 갔다가 성추행을 심하게 당했다면서 이민우가 양보를 잡고 강제로 기수했다.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오늘의 인기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